1, 2, 3 하나, 둘, 셋, 짠 뉴 나와라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깨졌다 아! 여기 돗자리 펴서 여기서 밥 먹자 이야 여기 테이블로 놔두고 주방 놔두고 왜 거기다 또 전을 쓰는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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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처럼 계곡처럼? 응 소유리 씨 알죠? 소유리 어, 안녕 어? 나중에 나는 무슨 유령이랑 대화하고 어, 뭔데? 미쳤나야! 아,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거 내가 먹어봐야지 금지아 나가서 불닭볶음면 나오는데 몇 개암? 500개예요 미치겠다 야원지가 가서 사오는데 500개예요 제가 나간 거는 1000개예요 그래 금지아 방송폰 가지고 가서 사오거라 1000개 줬어! 미쳤어! 제가요! 아유... 무사님 맥주 한 잔 안 드세요? 우리 아빠 맥주 먹는 거 좋아하는데 맥주 사오는데 100개 어? 진짜 100개 줬는데? 사람이 없어야 될 텐데 아유... 이 사람들 말하는 거 부끄럽단 말이야 뭐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더샵 주민 여러분 양지영 인사 올립니다 조용히 하세요 벌레팡고 씨 아, 씨 왜 사람 많이 들어간다 나 못 들어가겠다 지금 하필이면 내가 들어가려고 할 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아, 나 지금 좀 못 들어가겠는데 아, 진짜 미치겠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양팡 아세요? 유튜버 양팡 이 사람이 양팡 언니 금지예요 주상전화 납시용 물별표 물별표 빛과 소금이며 만물의 그룬이자 근본이시며 영원하실 양재영 여신님이시다 이거 드세요 아, 내가 물론 신고가 됩니다 이것만 훔치고 갈게요 죄송해요 준비해주세요 진짜 신분증 있어? 아, 신분증 안 갖고 왔는데 죄송하지만 금요일이라서 갖고 오셔야 돼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이제 그냥 이것만 해드릴까요? 네네 안녕히 계세요 가자 가기는 왜 가 내가 가자 아, 나 좀 봐 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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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되나요? 네 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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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고 이게 지금 쎅! 왜? 아, 난 기분 나쁘네 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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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진짜 아, 이 사람들 여기 휴대폰 여기 휴대폰 여기 휴대폰 뇌를 둘러싸고 지금 삼각지를 만들어가지고 쎅! 이거는 휴대폰이 아니라 소통! 나도 휴대폰으로 친구랑 소통 중인데 난 업무보고 있었는데 아, 너는 뭐하는데? 쎅! 와 쎅! 아무리 동작한다고 해도 왔다가 갔으면 동작은 없을 거야 아니, 나도 가 나도 한번 가볼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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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검사하나 가볼까? 아빠가 다 올까요? 으응 죄송한데 교복 입고 가도 안 할 것 같아요 근지야, 근지야 네 나이가 29개다 음악 뛰어다니고 있잖아 쎅! 아, 나 생길 맡으면 되려 형, 왜 이래 너 받은 만큼 돌려주는 성격 그게 바로 나의 성격! 어스, 어스 마지막으로 근데 이거 더 이상 찾고 살지 않겠어 내야말로 참고 살지 않겠어 내야말로 안 참고 살아 넌 인鐵 동안 참은 5만 더 없겠네 유 Terre 이살아 나이 펜트ρούls 안에다 host의 미션 펜트 들어오죠? 아에엉 아 다 진짜 늦었다 차밑을 가져오세요 날씨가 어떻게 되요? 어? 뭐야? 금지시 술 좀 가득 사오나? 진짜 사오라고? 잠시만 기다려 어휴 형 자 이제 조용히 가져오세요 안녕하세요 더샵 주민 여러분 저 양재형 죽지도 않고 다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최강홍한 양재형입니다 저의 표정 이번에도 주머니에 넣은 과자는 슬쩍 하실 건가요? 할인해줘인 물갈표 물갈표 안녕히 계세요 뭐하는데? 아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안 나온다 술 배린다 가슴아야 이러면 가슴아 가슴아야 아니 줘봐 엄마 줘봐라 그거 아니라 봐봐 아아아아아아 이거 한번만 하고 아아아아아아 아 나 다 내렸다 희아해 아 한번만 하고 아 그거 딸때부터 다른 거 하는 거 맥주 뺏기 맥주 뺏기 아빠 이거 마시자 누구야 아빠 이거 마시라 정맥네 아빠 아빠 표정 봐봐 우와 너무 잘했다 하 아 이거 갖고 온다 야 뭐가 세통을 들고 온다 하 내꺼이 너희도 소금 한잔 줄까? 맥주를 누가 그래? 이거 봐라 ыл wha 아 누가 그렇게 따랐어 맥주를 그품 있어야 맛있는 거 아이가? 맞다 맞다 이건 누가 봐도 사랑일 텐데 저 오늘 월급 받았어요 같이 짠해요 짠 초코일 무엇이냐? 공지 나 그런데 여기 계곡에서 좀 옮기자고 아파 죽고 나 다리도 아프고 도가리도 아파 죽어서 여기 앉아 있는데 됐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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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은 아니고 금 그만 하는 줄 알아요 조그마 안 하면 그만 조그마 애 그만인 줄 알고 왔어 너무 좋아. 내가 근데 이상한 수단이 있다. 하지마. 내가 무슨 끝난 줄 알아? 모르는데. 어이가 너무 좋아서. 진짜 그것도 못해. 내가 못해. 아 잠깐만. 되게 터지면 먹는 거다. DJ같아. 아직 멀었다 둘 다. 어 나는 할 수 있는 거야. 아 근데 야 내가 한 식법 안해라. 가만 있어. 되게 터지고. 자 자. 아 건배도 한 번 하고 마셔야지. 제가. 남이다. 사람 배꼽에 대해서. 아 뭐. 배인기 할까? 아 prefers. 아 그런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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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는. 소중하니 회식키시고. 이거 좀 돌아망사. 금주님까지 해서. 같이 회식합시다. 뭐 할래? 자 내가 불러줄게. 도다리에. 먹어봐. 산 오징어 왜? 어 너 괜찮아. 콜두 괜찮네. 그냥 소가 38,000원. 중이 48,000원. ㅅ맞아. ㅅ. ㅅ맞아. 중을 시키면 오늘 중으로 올라인가? 으아 참 그거 재미없나? 아버님 한잔 하시죠. 그래서 여태까지 안 썼나? 아버님 저거 못 봐서 그런데 다시 한 잔만 더. 니 아빠 완전히 가버리는 걸 보나 나 지금 새끼는 이거. 제정신이 하나도 없다 이 집에는. 이제는 제정신이 사람 없어. 어 간다. 아 나 모였다 지근 지근 지근. 다 모였다. 아 하나 둘 셋 짠. 뒤로 나와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뒤로 나와라. 많이 피곤하네. 사람들이 수리 다 됐네. 다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